자 현재 전체 시장 테마 섹터별로 상승률을 봤을 때 이 밈코인 섹터만 유일하게 2%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밈코인 페이페이 38% 상승했고 도그 20% 시바이누 22% 슬슬 이 밈코인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밈코인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 도그 밑에 또 9월 한 달 동안 46% 급등하며 시가총액 2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0% 급등하며 이 상승세가 강화됐다고 분석이 됐는데요 10월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밈코인들이 큰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바이누는 하루 만에 27% 상승 신호탄을 썼습니다 근데 호재가 있었나요? 그냥 관심만으로 전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코이 투자한다면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 플랫폼 코인이 됐든 실물 자산 토큰이 됐든 밈코인이 됐든 그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관심 단 하나의 뉴스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게 천 프로 만 프로 올라가는 게 바로 밈코인이죠 예를 들면 트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름을 트롤로 바꿨다는 것만으로 당일 바로 330% 3배가 올랐다 한 달 동안 2700% 27배가 오른 거죠 이게 머스크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있었나요?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최근엔 뭐가 있었어요? 트럼프가 엮였던 루머죠 트럼프가 솔라나에서 공식 토큰 만든다 그 아들 중에 가장 젊은 베런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다 그 코인이 DJT다 솔라나 쪽에선 뭐 트럼프랑 뭐 진행한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소문 때문에 바로 2배가 뛴 거예요 이 공통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밈코인하고 사기하고 큰 차이가 있냐 이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애매하게 힌트를 주면서 기대심리 불어넣고 띄워놓고 100배 1000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런 거 아니었다 별뜻 아니었다 나는 관련자가 아니다 매번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다 쉬운 거 이제 아시잖아요 보세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개사진 이 합성사진 왜 올리냐고요 이 도구 밑에 사라고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눈치껏 샀다는 거예요 이 차트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트로필 트롤로 왜 바꿔요 이 트롤 사라고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안 살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15만 퍼센트 상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 누구예요? 대선 후보 트럼프죠 이 대놓고 만든 코인 트럼프 코인 이것뿐만 아니라 뭐 베이비 트럼프 아까 뭐 얘기했던 배런 트럼프 사이버 트럼프 뭐 심슨 슈퍼 트럼프 별 말도 안 되는 코인이 다 있어요 근데 바이낸스에서만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다른 데도 합치면 200개가 넘습니다 이게 다 밈 코인이에요 또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 누구예요? 이 테슬라 CEO 로켓맨 일론 머스크죠 이 도지코인 시바이누 트롤 그로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밈 코인들이 미친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냥 말 그대로 밈 코인의 왕이에요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그리고 이 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테슬라가 박살나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트럼프를 강력 지지한다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수백 가지 코인 중에서 이 둘 사이의 공통 분모 바로 이 밈 코인이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보유한 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 이더 도지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머스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쓸데없이 도지코인 매우 쿨하다 이렇게 한번 언급해서 올리고 그 다음 속임수였다 페이크다 말해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더리움 한마디 그냥 트위터에 올려서 또 가격 올리고 자기는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 라고 했더니 다시 또 이더리움도 보유하고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거 보유한다고 한 것도 2021년이 마지막이에요 이 트럼프 만나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지갑이 공개가 됐어요 바로 중국 암호화폐 거물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창시자 이 저스틴선의 공개된 지갑과 포트폴리오 이 공개된 코인 보유랑만 10조원 그 중에서 공개된 지갑 다 합쳐서 개별 종목으로 50만 달러 넘는 종목만 모은 이 24가지의 코인 이 24가지의 코인 목록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기가 만든 트론과 비트토렌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플랫폼 코인 제외하면 밈코인 7개가 남습니다 먼저 8번째에 있는 시바이누 1년 동안 9억 배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죠 소액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목록에서 8번째 이더리움 보유액보다 커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9억 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대량을 보유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이 밈코인 시바이누가 뜰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플로키이누 이 시바이누의 동생 개기반 밈코인 얘도 609% 상승 6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만든 코인인 저스트보다 액수가 높아진 거예요 이 60억 원 이것도 상승 전에 보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페 올해 1분기에 500퍼 5배 올라갔죠 얘도 상승 전에 샀기 때문에 이 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베이비 도지 얘도 2024년부터 나와서 3배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목록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낮죠 이 밈코인 7개 중에서 3가지가 강아지 코인이에요 그리고 1개가 개구리 코인 근데 그 다음 나머지 1개는 어딨냐 이 목록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50만 달러 즉 6억 원이 넘는 종목만 정리한 리스트고 전체 목록은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이 암호화폐 지갑 추적 사이트 들어가서 여기 알려진 저스틴 썬 지갑 주소 중에 가장 유명한 지갑 주소입니다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목록 볼게요 저는 이 목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압니다 왜냐 공개된 지갑이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지저분하게 보이려고 이거 저거 사놓은 거예요 근데 금액은 못 속이죠 이거 말고도 공개된 다른 수십 개의 지갑들 다 엑셀로 정리해서 합치면 실제 저스틴 썬의 포트폴리오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봐야 믿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녹아다 해서 내용 정리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녹아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끼지도 못한 50만 달러 즉 6억이 안 되는 즉 아직 폭등이 안 나온 이 세 개의 코인이 뭐냐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 남은 세 개의 코인 트럼프 밈 코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저스틴 썬이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테마 한방에 시바이누 9억배 플로키누 600%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또 먹기 위해서 각 종목에 5억 안 되는 돈으로 노출 안 되려고 분산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 세 가지 코인 중에 단 하나만 터져도 이런 수익 나오는 겁니다 50만 퍼센트 500배 1억씩 들어갔다고 치면 500억 원 트럼프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최소 1500억 이 3억 원이 1500억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유만 할까요 대선 앞두고 당연히 추가 매수하겠죠 그때 보유액이 50만 달러 넘어가면서 이 리스트에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이거 딱 10만 원만 사보세요 진짜 트럼프 복권 산다고 생각하고 없어도 되는 돈만 넣어보세요 이거 사신다고 저한테 뭐 인센티브 10원 한 장 안 들어오고 진짜 코인 한 방에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내 가죽 필요한 거 사주는 거 저 뭐 엘리트도 아니고요 금수저도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아서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 돈 되는 걸 찾다 보니까 선물 같은 도지 시바 수익으로 살고 있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진짜 딱 이거 한 번만 사오세요 근데 이게 업비트에는 없어요 이 미국 거래소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영어 조금만 할 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 비슷한 트럼프 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모르고 다른 거 잘못 사실 수도 있으니까 영어 잘 모르거나 자신 없는 분들 여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 문자로 도움 남기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대가 비용 하나도 없이 진짜 그냥 도와드릴 겁니다 제 번호로 공개했더니 별 이상한 전화 사기꾼 돈 빌려달라 시바 왜 안 오르냐 용 문자 이런 게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도움 이라고 보내시면은 확인하고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트럼프 코인 3개라면서 왜 하나만 주냐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오픈하면 솔직히 사칭업자 새끼들 유료방업자놈들 허구험날 종목 쏙 빼다 파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오픈했다가 이 좋은 코인 가지고 나쁜 의도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알려드리는 거는 업자 번호인지 확인하고 드릴 거니까 문자로 줘 남겨주세요 둘 다 알려드릴 건데 이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복권이다 생각하고 똑같이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트럼프가 집 한 채 해줄 겁니다 제가 정말 희망만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원화같이 점점 떨어지고 장기 전망도 불투명하죠 그래서 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계탕이 2만 원인 세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잘 나가는 거 같아도 이미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나와버렸고 국민연금 사실상 고갈 확정이죠 더 내고 몇 년 더 버티냐 덜 내고 빨리 쓰냐 조삼모사일 뿐이에요 아무도 어느 정당도 이거 해답 못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결혼도 못하고 있죠 당연히 출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 지금 이것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잡아 놔야 됩니다 아 일 더 열심히 해서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10년 더 뼈빠지게 일한 다음 은퇴하면 괜찮을까요? 삼계탕이 한 그릇이 10만 원인 시대가 오면 내가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내가 국민은행 신앙은행에 저축해놓은 그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?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? 물려받은 거도 잘난 거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대한민국 망하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뭐 삼성전자 케이팝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나나 내 주변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내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 내 가족이라도 구해야죠 다 같이 잘되기를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발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큰 돈 필요 없어요 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당첨 확률 아주 높은 복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 한 번만 하세요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고맙다고 답장 한 번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